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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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시 킬당 10달러 콜 한 커졌다키 키윗 림보님 모시고 오세요 18 림보님 키윗 뭐라? 림보님 와있거든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 그거 아니지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이거지 어허 일단 이 조끼 안나온건 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가방이랑 빠르게 폭넓으러 가겠습니다 저처럼 재빠른 친구들이 지금 넘어올지도 모르거든요 에앗 ? 뱏 으흑 베린이의 빠르다구 형 어디앞 emails 와어어어어어어어우 통 다 1킬 인정? 데밍 해외하고 저는 그냥 커머왕과 탑싱크를 썼을뿐입니다. 해명 끝. 끝! 해명의. 끝! 우와 성쪽기야. 와 씨. 핵이네. 킁킁. 그런거 좋아요. 많이 많이 말씀해주세요. 그런거. 근데 막 관전으로 있는거 아니지? 와 물결표 이걸 살고 그걸 또 잡았네. 해명 좀 킁킁. 아이 뭐 늘상 있는 일인데. 지금 명분 나왔거든요. 지금 첫판에 아직 세판까지 명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핵을 만난거같은데 이번판은 지금 통닭킬당 5,000원에 우승식 킬당 10,000원까지. 아 저기 스페이크 트랩있었어? 진짜야. 사실이야. 온다 온다 온다! 안녕? 반가워. 대신 가달라. 나도 지금 출근해있는데? 나 대신 방송? 거긴 아마 쭉 지나갔겠죠? 내가 발레파킹 할 필요 없겠지? 쭉 지나갔겠지? 버기. 오케이 좋아요. 뛰어오는거야? 아 저 잘못 보고 있어요 이거? 어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는?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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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더 가까이 더 가까이. 더더더. 아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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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더. 그렇지 더더더. 아 그걸 또 왜 먹어요. 아. 자. 맛있어요? 온다. 거기. 거기 온다. 반갑습니다. 킹! 아! 아악! 야! 아니 이 귀한걸 씨. 이거지. 지금 이 페이저 두 개를 더 버틸 거예요. 아 근데 기름이 좀 많이 없긴 한데. 온다. 반갑구요. 사실 말씀은. 아데자 슈화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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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화 다시 다녀올게. 반갑구요. 오 저거 차 지나갔어 방금. 아 저거 발레파킹 해야 되는데. 아 씨. 그래야 애들이 오는데. 저거 발레파킹 갔다 올게요. 잠시만요. 군대 미션 하시는 분인가? 시체 군대 마흔다섯 개 실화. 마흔다섯 개 있었어? 유튜브 아니야? 뭐야 이거. 뭐하시는 분이지?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. 이렇게 발레스를 해놔야 사람들이 와요. 차 있으면 안 오거든요. 아 주차까지 진짜 친절. 오토바이님 오시거든요 지금. 과연. 그래서 대응. 아 오시네요. 부스쿨. 밖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. 총 수 birthdays셨거든요? 저 들었거든요 저는. 마 우에이짤트. 처음에 내가 총 안 쏘니까. 설마사나 라는 기대를 잠깐 했을 거야. сек Rid Christian 내가 우에이짤트 총 빨리 안싼거였거든요. 아 맞지. 배그가 이런 맛이지. 아직 난 4페이지 까지 여기 있을 거야. 4페이저 제가 1분까지 여기 있을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도 가야 되거든요 보조 버기님 버기가 어느 와중에 또 밖에 총 쏘났어요 지금 반대편에 안녕하세요 야 저 밖에 있는 애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밖에 있는 애는 지금 지금 놓친 사람이 계속 죽어 4페이저 따끈따끈 거리거든요 5페이저부터 진짜 아프고 와 근데 자기장 지자스인데 여러분 나 어떻게 돌아가 1분 내면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야 방탄차 오는데요 뭐지 최종보스는 뭐야 아 왜 내려서 죽어 아니 왜 내려서 죽어 혹시 모를 절 위해서 일단 던져놓고 하나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던진 역마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 나 빨리 가야 돼 잠시만 얘 때문에 늦었어 지금 잠시만 늦었어 늦었어 잠시만 아 6페이저 왜 2개야 진짜 늦었어 잠시만 안 돼 바베큐는 안 돼 잠시만 안 돼 바베큐는 안 돼 잠시만 아아아아아아악 들어가 들어가 오씨 피가 얼마나 깎겠네 이거 와 이거 에바인데 진짜 에바인데 이거 나 어떻게 이제 오 잠시만 이거 빼고 막아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오 오 오 오 돼지 아 너 무섭다 아직 아씨 나 지금 앉은 자리가 아니라서 보인다 방금 여기 들어갔거든요 방금 어 경박사가 쟤가 아니겠지 설마 어 아니겠다 올라간다 저기 올라갔어 지금 뭐야 스크스랑 뭐야 스르륵이랑 카우팔 같은 데 소리 났는데 총소리가 거의 같이 났어요 어 뭐야 둘이 팀이 아니겠지 계속 내려온다 좌우 여기 둘인거 같은데? 여기 둘 맞네 미치.. 허.. 죽였어 아 쫓아야겠다 어? 어? 소리 안났는데 뭐야? 어떻게 갔지? 나한테 오는 소리 안났는데? 어? 아 이런데 쉬어 아.. 봅시다 로봇 실력인지 아 문 여는게 위에였구나 반대편 문인줄 알았어 아 너무 아깝다 와 와 나 근데 얘를 잡은게 진짜 기적이었어 와 여기서 사는게 와.. 진짜 대박이었다 이거 와..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불쌍한 용혼들 지금은 없을거라 생각했겠지 소용없지 기다려봐 하.. 이분이 아니 이 사람 진짜 개불쌍 아니 시체를 봤으면 생각을 해야지 유튜브 제목 배달이요 아니 여기에 시체가 왜있나 그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먹어 오오오 아.. 진짜 제가 쏘는거지만 정말 오지게 얄밉네요 이 사람 멈췄어 잘 멈췄어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하지만 안된다는거 어.. 어.. 여기.. 잠시만요 앞에 온도 죽은사람 있네 야.. 감사하죠 드리밍님 리플 다 보고 한번 우길라고 했는데 아.. 이렇게 뭐.. 어? 아 리플 다 보고 한번 우겨보려고 했었는데 어?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..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내가 이 돌 위로 올라가니까 이 뒤에 있는 이 트럭 이거 색깔이랑 살짝 비슷해가지고 잘 안보이네 늦었쥬? 어 이 사람 피도 없었네 킬로 잠시만 킬로 안 잡힌 애도 있구나 방탄차 아니 이왕이면 그냥 나한테 이걸 왜 내려서 죽어 아니 이거 잠시만 나한테 죽은거 아냐 이거? 뭐야 위치기는거 어떻게 알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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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잠시만 진작에 보고있어 잠시만 어 뭐야 시야 왜이래 나만 이상해? 지금 시야봐봐 아니 위에서 3층에서 내려 꽂을수도 있는데 어 봐봐 정확히 알아 자기한테 안오는건 어떻게 알고 아 근데 진짜 이거 1등 한사람 좀 더 보고싶은데 오늘 컴마왕에서 주문한 컴퓨터 왔는데 너무 만족 재밌다 Gul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내엔 써니 구독 부탁드립니다